오늘은 여러분께 길고긴 이야기를 해야 하는 관계로 일단 상황 설명을 먼저 해볼까 합니다. 이 영상 하나만 봐도 동덕여대 사태를 확실히 이해 가능하도록 만들었으니 집중해 주시길 바라죠. 일단 사건의 시작은 동덕여대생들만 사용하는 커뮤니티에서 공학 추진의 루머가 돌기 시작했고 총학생회가 문의한 결과 그게 실제 논의되는 주제라는 걸 알게 되었죠. 대학본부에서 동덕여대 공학 전환에 대한 전반적 첫 번째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었다. 라는 사실이 밝혀지자 민주 동덕 57대 총학생회 나란에서는 여성을 위협하는 동덕여대의 공학 전환을 전면적으로 반대하고 나섭니다. 동덕여대생들은 그와 동시에 동덕여대 각종 시설에 무차별적인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근조 화환을 보내기 시작하며 시위에 포문을 열어제 끼는 우리 동덕여대생들. 꽃집 남자 사장님의 싱글벙글한 웃음은 뒤로하고 여성시대 매겔 트위터 동덕여대생들을 중심으로 사건은 점점 더 커집니다. 정말 많은 이슈가 있었지만 그 모든 이슈를 뒤로하고 가장 크리티컬한 이슈 몇 가지를 보여드리도록 하죠. 동덕여대에는 고용노동수 고용센터와 국민건강보험 3M, KBS, LG, 대한항공, CJ, YG엔터테인먼트, 카카오, SCJ르낸, 교보생명 등등. 정말 많은 대기업과 공기업들이 취업박람회를 개최할 예정이었습니다. 취준생 생활을 해보신 분이라면 아시겠지만 취업박람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들 아실 겁니다. 하지만 동덕여대생들은 이 취업박람회에 남성들이 참여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동덕여대에 남성이 들어오면 안 된다고. 취업박람회가 개최되는 건물을 점거하고 내부 박람회 물건을 부수고 해체하고 라카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지금 어디 노조시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동덕여대생들이 벌이는 시위에 대해 이야기하는 겁니다. 동덕여대를 졸업하는 동덕여대생들은 이제 수많은 기업들에게 자신은 다른 동덕여대생들과 다르다는 걸 증명하는 수준이 되었죠. 생각해보세요 남성이 밉다고 이미 예정된 기업박람회를 무단점거하고 불법 시위를 벌이는 여성들을 어떤 기업에서 뽑으려고 할까요? 여기서 더더욱 재밌는 몇 가지 내용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동덕여대생만 사용가능한 커뮤니티에는 엄마가 학교에 전화해준다 했다 다들 걱정마라. 우리 엄마 자취방 베란다에 곰팡이 핀 거 집주인이 도배 못해주겠다 그랬는데 전화로 난리쳐서 전체 도배 받아냈고 마트에 사온 양파가 썩어서 고객센터 달려가서 새 양파와 상품권 10만원 받아온 진상 중에 진상아줌마임. 이런 진상 엄마가 동덕여대에 전화해준다고 안심하라는 동덕여대생들. 그리고 이걸 보고 조롱하는 거냐 화를 내는 게 아니라 든든한 아군이 왔다고 어머니 짱이라고 든든하다 말하는 동덕여대생들. 농담하는 게 아니라 어떤 삶을 살아와야 저런 진상짓을 든든하다 말하는 걸까요? 여기서 더더더더욱 재밌는 건 동덕여대 시위를 바라본 아줌마 여초 커뮤니티의 반응입니다. 동덕여대생들은 왜 취업설명회에 난동을 부리나요? 자기 학교 교수 취업설명회 온 기업들에게 난동 부리는 건 뭔가요? 라는 식으로 원숭이 바라보듯 보는 82쿡 아줌마의 발언. 남자라서 싫다네요 라는 댓글과 남자가 싫으면 수녀원을 가지 지성인의 면모가 없다. 남자 그리 혐오하면 졸업 후 여초집단 회사나 여성 상대 가능한 업종만 골라 일할 건가? 라는 식으로 아줌마들은 동덕여대생을 아주 냉철히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알아차린 덕후라는 또 다른 아줌마 커뮤니티는 남미세 가득한의 아줌마 커뮤니티라 그러냐? 적인 명예 남성들이 사용하는 커뮤니티다 아들을 낳으면 뇌구조도 남자가 되는 건가 보다. 라면서 나이로 같은 여자를 조롱하기 시작한 덕후녀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 재밌는 걸 하나 보여드리자면 동덕여대 음대를 졸업하는 음대생들은 이 시위에 참여하지 않고 졸업 연주회까지 막지는 말아달라 간곡히 사정사정하면서 배려있는 시위하라 말하는데 베스트 댓글이 시위의 배려가 왜 필요하냐는 댓글이죠. 그리고 음대생년들이라 조롱하기 시작한 fm여성들 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 재밌는 건 이 동덕여대 공학전환에 연대 선언한 잡대수준 성신여대가 있는데 이화여대는 정말 재밌게도 동덕여대와 같은 한 바구니에 묶일까 봐 연대할 거면 이 이름 석자 쓰고 이화여대 역지 마라. 자기 실명 까면서 연대하지는 못할 거면서 만만한 이화여대 이름 까고 연대하지 마라 동덕여대랑 같이 묶이면 취업 안 된다. 라면서 개같이 동덕여대를 손절했다는 사실이죠. 이화여대는 자기 이미지 챙기려고 동덕여대를 개보듯 바라보는 여성들의 재미있는 상황. 이 사태를 바라보던 동덕여대 총장은 지성인으로서 대화와 토론의 장이 마련되어야 하는 대학에서 폭력 사태가 발생 중인 것을 매우 비통하게 생각한다. 대학에서는 본사안에 대해 심각하게 인지하고 엄중한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 합니다. 정리하자면 동덕여대는 학교가 지은 망할 지경이라 공학전환을 고려 중이었습니다. 그 소식을 알아차린 동덕여대생들은 불법 폭력 시위를 시작했고 폭력 시위 때문에 기업들 사이에서 동덕여대 이미지는 그냥 박살이 나버렸고 동덕여대 내부에서도 내분이 일어나고 있으며 이화여대는 동덕여대와 같은 취급당할까 봐 연대하지도 않고 아가리로만 영혼 보내기를 하고 있다는 재미있는 상황인 거죠. 사태가 더 화끈하게 흘러가게 되면 다음 영상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어째서 기업에서 여대를 거르는지 확실히 알 수 있는 동덕여대 논란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은희가 영상 만들 때 마시는 커피값에 커다란 도움이 된답니다. 오늘의 한 줄 요약 여기서 가장 큰 피해자는 동덕여대를 이번에 졸업하는 졸업생들입니다. 개들은 서류에서부터 탈락할 게 뻔해졌음.